자 이번에는 머나먼 모양부터 또 매드리 한번 할게요 박수치면서 즐기시는 거야 내가 50%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게 나머지 50%는 어떻게 해요? 본인들이 즐기시는 겁니다 알았지요? 알았나? 됐나? 음악 준비 됐나? 가자 자 후원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또 놀아봅시다 말하면ppt 카드로 네가 만약 leagues 손님 우리는 타 teu 막 거 Tan ban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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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